이런이라도 싸게 리싱크몰에서 합리적인 소비 진짜 저런 거 활용해야 되겠더라고 뭐요? 아니 싸게 합리적인 소비 리싱크몰 사실 뭘 많이 사지는 않는데 많이 사지 않다 보니까 그냥 뭘 사는데 둠성둠성 사거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라도 저런 거 사는 재미도 있더라고 싼 거 찾는 재미 느낌 그러니까 예전부터 10원 싼 데 찾으러 심리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말은 없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식도 싸게 사야 됩니다 싼 주식사란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싸게 사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상 고점 판독기 정프로였고요 이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를 또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은데 일단 뭐 지난주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전반적으로 좀 개운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불편하고요 주말 내내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러시아에서 좀 좋은 소식이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좀 기다리는데 뉴스가 안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답한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걱정이 되는 그런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수요일 날 대선으로 하루 쉬고요 목요일 날 곧바로 소문 없이 동시만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내부 수급 여건이 더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2.78% 다오가 1.3% S&P 500이 1.27% 하락을 했는데요 유럽이 장난하게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독일이 10.1% 영국이 6.7% 그 옆에가 프랑스 오타가 오늘 좀 있네요 프랑스 10.2% 이탈리아가 12.84%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그래도 유럽이 하락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유럽이 좀 버티고 있었는데 한 주에 급격하게 하락을 한 이유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이 부각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핵시설 위협한다는 이것 때문에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유럽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것이 특징이고 이러한 전쟁의 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많이 올랐고요 115달러 WTI 기준으로 달러더스가 98% 레벨까지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안은 급격하게 약세가 돼서 1,216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반면에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은 1.73%까지 다시 떨어지고 2년 만기 1.4%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금은 1,974달러까지 온수당 올랐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표를 보시면 확연하게 그냥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의 여부나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리오프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부각됐고 핵시설 위협 이것이 유럽 시장 급락시키고 부트코인도 급락시키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및 원자재, 금, 달러, 안전자산이 다 급등하는 상황이었다 전쟁이 시장 예상보다 길어지고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스태커플레이션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적 분석으로 볼 때 1월 금리 인상 여부 내용과 함께 급락 후에 반등을 했고요 2월에 또 다시 전쟁과 함께 급락 후에 또 반등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언봉을 좀 크게 내서 여기서 재하락, 즉 3차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면서 이번 주를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4주 만에 반등을 한 겁니다 1.37% 상승을 해서 2,71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3.2% 반등에서 90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내내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았는데 금요일 날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1조 3천억 매수를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가 지난주에 보통 요즘의 규모보다 좀 커졌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대형주와 그리고 IT 쪽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은 핵 위협 이 얘기가 지난 금요일 날 나오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게 단기적으로 또는 이 정도로 반영이 될 거냐 아니면 이번 주 내내 반영이 될 거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이번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황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금리 이상이나 양적 긴축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당장은 전쟁 리스크가 가장 크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로 보더라도 방산주들이 가장 강합니다 에너지 넥스원이 16% 올랐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 올랐고요 두산이 20% 상승 두산중고업이 15% 상승했는데 이 두 가지의 호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단 조기 졸업한다는 내용 여러분 들으셨죠 두산중고업이 이것과 함께 두산그룹이 올랐고요 그리고 원전기대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HMM이 19% 대항해운이 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원자재 및 자원개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고 그동안의 얘기를 많이 했던 뉴오 오프닝, 실적주, 가치주, 경기 민감주 다른 데들은 쑥 들어가버리고 전쟁 관련된 내용들 이쪽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은 그러면 다시 정상화 된다는 거예요? 되겠다는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이슈를 말씀드리면 오늘 중국의 1월, 2월 두 달간의 수출입 동향이 나오고요 8일 날 애플 신제품 발표 행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있고요 그리고 9일 날 수요일 우리 시장은 대선으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2월 CPI와 PPI가 발표되고요 중국은 PPI가 중요합니다 CPI는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일 날 미국의 CPI, 2월의 CPI 이거 지금 다음 주에 FL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것이로 표시해놓은 건 그중에서 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12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이번에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 컨셉이 있고요 그리고 10일 날의 목요일이죠 우리나라가 3월, 6월, 9월, 12월에 1년에 내버븐이 없는 동시 만기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한 달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1일 날 시가총액별 지수, BBI 지수, 코스피 200 전부 다들 구성 종목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선물없는 동시 만기와 주요 지수, 구성 종목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내부 수급, 종목별로 이슈가 생기면서 내부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미국의 FLC 회의를 앞두고서는 2월의 CPI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각연망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진행 중이지만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테그플레이션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료주, 농산물주 이런 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히 에그플레이션 관련 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일 오늘 그들 시간으로 7일이니까 오늘 오후가 되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3차 협상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좋은 소식이 일길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교전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전망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주말 내내 뉴스들을 보면 시진핑도 그렇고 이스라엘 총리도 지금 러시아에 가 있다고 하죠 가서 협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물밑접촉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든 좋은 소식이 일길 기다려 보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 성장주는 빠지고 가치주가 좋지 않겠냐 또는 리오프닝주가 좋지 않겠냐 경기인민감주가 다시 한번 기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게 전부 무색하게 됐습니다 이쪽은 전부 다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고요 전쟁으로 인한 가격 변동, 후유증에 있는 관심 종목 여기에 관련된 종목 좀 전에 말씀드린 해운주도 그렇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만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서 거기에 수급이 돼서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쟁 상황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마들 있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기 거래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3대 지수가 3차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지금 이번 주가 우리나라는 수급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주에는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에서 미국이 만약에 한 차례 더 하락한다면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 상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테마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지금까지 그 전쟁 관련된 테마들의 진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안 움직였던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자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보고서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쟁 관련주라고 하면서 방산주가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자재까지 올라가면서 원자재 관련 주문들이 급등하고자 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오후에 3차 협상했는데 극단적으로 휴전하자 이러면 그런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폭락할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이벤트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치를 보고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그런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거 쓰면서 약간 표현이 애매했는데 정확하게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프로입니다 I'm 정프로 미국의 3대 지수가 만약에 한 번 정도 하락을 더 한다면 이번 주 정도에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때 우리 시장은 그래도 1월에 급락했다가 2월에 상승이었고요 지난주에도 상승이었잖아요 저점을 좀 혹시 그때 하향이 이탈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주에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기에 요즘에는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불확실성이 심해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관망 분위기가 훨씬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수급적 역량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선물에서 동시만기가 있고요 주요 지수 및 ETF 리베일러싱이 있습니다 10일에 동시만기가 있는데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이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3월 누적 매도 포지션이 현재 4만 계약입니다 여기 오면 4천 계약까지 갔다가 3만 계약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서 4만 계약인데요 이게 동시만기 때 동시만기 때 롤오브하는 경우가 있고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떤 포지션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외부의 매크로 변수보다도 우리나라 내부 수급의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이번 주에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전쟁이라든지 다음 주 FNC 회의라든지 아주 큰 영향력을 주는 매크로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간에는 만기 수급 영향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부 수급 변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분석을 좀 보려고 이번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번 봤더니 주말에 봤더니 외국인들이 옵션이 콜도 매수해놓고 풋도 매수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콜을 매수했다는 건 위쪽 방향도 어느 정도 해놨다 전에는 콜을 다 매도해놨었어요 그런데 그 1, 2주 사이에 바꿔놨더라고요 외국인이? 네 외국인이요 콜도 매수하고 풋도 매수하고 풋이 물론 훨씬 더 풋 매수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콜도 거의 대부분 매수 거의 대부분의 지수에 매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변동성을 양방향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쪽이 대비를 좀 하는 그런 거인 것 같고요 이건 네이키드로 순수하게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합성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놨기는 했겠지만 양쪽 다 변동성 확대돼도 수익이 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을 배팅하는 거죠? 네 변동성을 배팅하는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용어라서 콜풋을 다 매수했다는 건 그 안에서 조금밖에 안 움직이면 손해가 나고 크게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면 양쪽으로 다 수익이 날게 그렇게 좀 포지션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인지 한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움직일 거다? 네 그렇게 좀 포지션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사놓으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가격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미세하게 그렇게 하면 비쌀 거 아니야 근데 저기 가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잘 해봐요 설명은 해봐요 옵션은요 옵션을 하는 이유는 적은 금액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 막 100배씩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의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옵션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쉽게 이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채권형 펀드들 있잖아요 채권형 펀드들에 들면 그 펀드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냐면 채권을 사놓고 확정 이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쉽게 그러면 이자가 10%라고 해요 그러면 10%의 이자가 분명히 존재해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을 넣어놨으면 10%는 무조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천만 원 1억이면 10% 천만 원이니까 천만 원을 갖고 아주 고위험한 상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금액으로 그래서 그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ELW나 ELS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옵션을 양방울 변동성이 심할 때 해놓으면 어느 한쪽으로 갔을 때 한쪽의 이익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런 거래를 취해놨다 예를 들어서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1% 오를 때 내가 100배 먹는다 쳐요 그런 높은 게 있어요 1% 빠지면 역시 100배는 마이너스겠죠 양쪽을 다 사나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사이의 움직임은 다 날아가니까 옵션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옵션은 매수를 하면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의 제로가 되면 끝나잖아요 100만 원씩 사면 0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갔을 때 한쪽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게 100만 원이 0되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이 100배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위험할 때 벌면 100배 되고 이르면 0대는 그런 것들은 양쪽으로 다 걸어놨다고요? 그럼 그 맨날 하지 왜 안 해요? 그거 터치 안 하면 0되는 겁니다 0되잖아 내가 진짜 몰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나? 지금 생각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옵션이라는 거는 살 때는 프리미엄을 주는 거고 팔 때는 프리미엄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 대신 그만큼 돈을 내는 건 아니고 내가 가능성이 없는 옵션을 사면 살수록 프리미엄은 더 싸지겠지 그렇잖아 대신 그렇지 로또가 가장 큰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천 원 주고 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딱 한 다음에 휴지 조각 돼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을 했지만 이 안에서 움직여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은 커질 것 같다 변동성이 커질 거에 다들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도를 많이 합니다 프리미엄 먹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 지금 갑자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옵션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대비를 좀 해놨구나 라는 정도의 제가 시황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옵션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얘기가 조금 다른 데가 빗나가서 그랬는데 지금 변동성이 크게 아무튼 동시만기에 이런 포지션을 취해놨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11일 날 코스피 200, BBIG 시촌 규모 구성 종목의 리밸런스는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 편입되는 종목이 있고 편출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이번 주에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종목에 어떤 종목에 대량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면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1월에 내내 얘기했던 그래서 여러분들 지겹다고 해서 제가 댓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했는데 LG에는 솔루션 이게 코스피 200 편입이 이번 주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ETF에 들어가는 거고 BBIG에도 들어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서 다른 대형주들의 수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수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번 주에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 시장에 수급적 왜곡이 발생된 게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LG에는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수가 이쪽으로 돌아오고 다른 쪽을 상대적으로 약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지만 다른 대형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을 따지고 보면 LG에는 솔루션으로 인해서 수급적 왜곡이 그동안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다 리밸런션이 끝난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는 이 이벤트가 끝났고 대형주가 그것을 눌렸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터닝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ETF나 이런 쪽에 있는 2차 전지의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삼성 SDI라든지 SK노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눌렸었잖아요 그동안에 LG화기라든지 이런 게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번 주에는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전에 시황은 지금 미국이 다음 주에 FMC 회의도 있고 지금 전쟁이 확진되고 있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해서 3차 하락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관망문의가 심하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 시장은 이러한 중요한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수급 여인 그리고 종목별로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관망하면서 이번 주에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슈도 한 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일단 2차 회담이 끝났고요 특별한 게 없었고 3차 회담이 7일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오후 정도의 내용들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푸틴이 진짜 엉뚱한 얘기했죠 말투한 데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 시설을 다 장악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뉴스만 남은 거 그리고 중국이 양해 개막을 했습니다 13기 5차 회의 4일부터 10일까지인데요 그 사이에 2월에 차이 쓴 서비스 PMI가 50.2로 21년 9월 이후에 최저로 나왔어요 이렇게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민은행장이나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을 5% 중반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이게 달성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정 정책 사용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금융정책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는지를 한번 두고 보면서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월 들었죠 첫 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3월 첫 주에 이익 전망 퀀트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참고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실적의 전망이 하향됐는데요 손진국은 0.1% 신흥국은 1.7% 상대적으로 신흥국이 더 충격이 더 큰 거죠 보면요 컨셉이 상향된 국가는 일본, 호주, 남미 하향된 국가는 유럽, 한국, 중국 한국이 들어가서 좀 안 좋죠 컨셉이 상향된 섹터는 에너지, 소재, IT 하향된 섹터는 소비재와 유틸리티고요 우리나라는 올해 1월의 컨셉 변화는 1개월 전내보다는 6.1% 감소될 거라고 감소될 거라고 지금 컨셉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1주 전에 비해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컨셉은 1개월 전보다는 3.5% 정도 지금 눈높이가 낮아져 있고요 1주 전보다는 0% 변함이 좀 없습니다 컨셉이 상향될 것이라고 지금 분석된 섹터는 유틸리티, 에너지, 조선, 반도체 그리고 컨셉이 하향될 거라고 본 섹터는 전망된 섹터는 철강, 화학, 유통, 미디어, 자동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러드렸습니다 금융위에서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이거 보셨습니까? 자산 1조 원 이상 의무 적용이 되고요 수유 구조 변경 시에 주주 정책 자율 공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물적 분할 그리고 인적 분할을 포함해서 분할이나 영업 양수도나 합병 등이 발생했을 때 주주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을 명시해라 이런 거예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될 거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합병을 하거나 영업 양수도 하면 주심해수 청구권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제도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지금 물적 분할 때문에 많이 많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하면 기존 주주에 대해서 우선 그 주식을 사게끔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나 이거 반대한다라는 것을 의견을 묻든지 아니면 주심해수 청구권을 주든지 그런 기존 주주의 보호 정책을 명시해라 이렇게 지금 나와서 그래도 좀 좋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오랫동안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자산 1조 원 이상이면 이건 시총이랑 상관없는 거고 그냥 자산 그럼 이 회사들이 많나요? 자산 1조 원 5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아요 570개 5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뭐 뭐예요? 자산이 자산은 자본 부채 다 합친 거구나 부채? 네 부채까지 다 아 그래요? 570개 꽤 많네요 그러면 5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AR 글래스 출시한다라는 언제요? 뜬금없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를 그냥 가져왔는데 올해 하반기에 AR 글래스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네 그런데 내용이 재밌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샤오미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뭘 하나 봤더니요 애플과 경쟁하기 위해서 빨리 내놓는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화면 즉시 캡처 외국어책 즉시 번영 지도 표시 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나오면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기술이 정말 개발이 빨리빨리 된다면? 이건 이제 그 글래스의 기능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글래스의 기능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착용하기 편하느냐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착용했는데 3분도 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껴도 한 두어 시간에 껴도 괜찮은데? 난 글래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외적이야 예전 구글 글래스도 난 그거 안 될 거라고 봤거든 그리고 애플에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 내가 안 껴봤는데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페이스북? 안 껴보긴 했어 그런데 아휴 우리 깜깜해가지고 여기다 이만큼 맞아요 그건 되게 큽니다 이렇게 저기 수경처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생각나요? 큰 거 보고 이렇게 누르면 그거 모를걸? 누르면 막 이렇게 물고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있었잖아 학교 앞에서 그거 한 번 보는데 10원 내고 그런 거 있었어?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착각착각해서 파노라마 넘어가는 거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전후에 막 전쟁 후에 미국에서 들어온 뭐 이런 거 그게 다 VR, AR 원조야 근데 뭐 아무튼 그건 있었어요 쌍안경에 이렇게 누르면 지리산, 송리산 그래 그런 거 대중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답답하다 크니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점차로 그런 편의성도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지금 출시가 빨리 된다고 하면 여기 관련돼서는 주식은 움직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그 다음 여섯 번째 뉴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뉴스가 있는데요 전기배, 전기선박 이게 국내 첫 진수식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네요 이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는 전기차만 생각을 했었는데 전기배? 사이즈가 좀 큰 모양인데? 420톤짜리 420톤이고 근데 멀리 가는 원양은 안 되니까 연안 선박용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배터리나 그리고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하는데 멀리 가면 어떡해요? 전원 떨어지면 그래서 연안 선박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의미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전기차만 얘기했는데 배들도 그럴 수 있다고 간다면 그렇게 간다면 우리 2차전지 업계가 이런 데 또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기배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물가 및 성장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번 가져왔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발표한 거잖아요 2월에 소비자 물가가 3.6%였고요 5개월 연속 3%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 10년이 최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나라 좀 가고 있는데 전망이 중요하겠죠 물가가 올해 2022년 3.1% 내년에 2% 전망을 이번에 발표했고요 성장률은 올해에는 3.0% 내년에 2.5%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가도 물가지만 성장률을 올해 2022년에 3%를 정말 달성할 수 있겠냐라는 쪽에 약간 회의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간연구소에서도 이거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한 게 뭐를 얘기했냐면요 설비 투자는 2021년 8.3%에서 2.2%로 큰 폭으로 감소 전망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를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2.4%로 큰 폭 증가를 전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우리 대선이 끝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플로우를 보자라고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3.0%의 성장률 달성의 전제 조건을 몇 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그 몇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방역 정책이 완화되는 것 두 번째 정부에서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것을 기대한다 세 번째 반도체 경기 호조가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3%를 전망을 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렇게 이거보다 높아질 건가 낮아질 거냐 이게 우리가 맞아질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정말로 되는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즘 보고서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건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상충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여러분 친환경 에너지 많이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환경 에너지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오일, 쇠일가스 업체들 요즘에 오르거든요 같이 오릅니다 2014년도에 대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글로벌 국가들이 기존에 오일이나 쇠일가스 기업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빠졌거든요 2014년도 유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를 잘 보시면 석탄 기업들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쇠일가스 기업들에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에너지에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급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에 지원을 해서 이걸 극복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상충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게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올라가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게 양쪽 다를 지원하면서 양쪽 다 좋아질 수 있을까?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지는 순간에는 어느 한쪽은 안 좋을 거라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이건 진짜 고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충된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이번 한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날 3프로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 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로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